다음 쟁점은 직권치소의 직권치소인데 직권치소의 직권치소는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행정행위가 있어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서 직권치소 했습니다 처분청이 하는 직권치소나 직권철회는 그 자체가 또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직권치소 자체에도 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치소도 행정행위이고 하자가 있다면 얘를 다시 또 직권치소할 수 있겠느냐 얘를 직권치소한 원 직권치소를 다시 재직권치소를 통해서 얘를 없애면 얘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우리 판례견에는 절충선을 따르고 있어요 침익적 처분은 회복되면 안 되니까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고 수익적 처분은 다시 부활해도 되죠 따라서 수익적 처분은 취소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만 취소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판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다 절충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